전 현호가 솔직히 말해서 예전부터 그렇게까지 안좋다고는 못 느꼈어요 여러가지 갈라이로 충분히 갈 수 있고 현호만큼 순방도 괜찮은 캐레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뭐 버프받고 하면서 진짜 안좋았던 적은 예전이지 계속 버프받으면서 충분히 괜찮아졌거든요 좋아지기도 했었고 지금은 저 중장률 때문에 더욱 더 좋아졌고 이러네요 일로 갑시다 오랜만에 지금 시즌2 이 전현티 현우 숫자만 봐도 알수있어요 그 캐릭터 성능 이 전현티 많은 캐릭터 중에 현우가 들어가요 딜도 충분하고 이제 원거리 상대로는 여전히 힘들겠지만 근거리 상대로는 충분히 깡패짓할 수 있으니까 원거리도 원거리가 승관 방심하면은 그대로 벽뿅맞고 가는거고 어떻게 못먹었는데 아 초콜릿 저거 먹어야 되는데 초콜릿 하나만 저 여기 남아있을 것 같지가 않는데 그렇지 이거 무조건 끊을 것 같냐 잡지는 못하고 으흐흠 흠 흐흑 아 물은 그냥 마셔버려야겠네 물은 그냥 마셔버려야겠다 자자 얼마나 얘가 아야가 무조건 있겠네 펩시다 언제나 이렇게 생랄이 아무도 안아주면 참 좋을텐데 다 비즈슬링이네 다 비즈슬링이네 이번판은 기회 포인터 나왔으니까 OPS 준비합시다 왜 얼음이랑 안나오지냐 늑대는 살아있는데 템은 다 털려야겠네 위스키 위스키 이게 위스키가 하나도 없어 위스키 빠르게 털고 학교가서 펜콜라 만들어야겠네 이거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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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골목길에 팔찌가 왜 안나는지 모르겠네 팔찌 쓰는 애들이 딱히 없는데 상자는 웬만하면 다 까주세요 탑루트 갈수 있으면은 최고라서 맥은에서 왜 나뭇가지 돌고있냐 쟤 아 또 나뭇가지 돌고있네 안 들어오네 모자 어디갔어 가위랑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모자는 어디갔냐 아 여기있네 아 그리고 야생동물 잡아가지고 이갑갈 준비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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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란은 그다지 쓸데없는 데 마탄, 골레이셜의 딜은 겁나게 세겠네 오메가 쳤다 저기까지 대우는구나 CC도 안키고 그러면 안돼 아이씨 왜 겹쳤어 아니 너네들이 중요한게 아니고 아이씨 아이씨 락자가 아드레아나 있네 일단 들고갑시다 성란은 없애고 글래이셜도 부술려였더만 아니 저거 오메가 구상 확정 드랍인데 왜 확정이 안되냐 저거 언제부쳐 일부러 구상때문에 쭉 간건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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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냐 여기에도 써져있어요 이거 구성 오메가 황성 미가 페르메스 만들러 갑시다 일단 그냥 양성검은 요새는 안 무서운데 쓸증애들이 진짜 밥이 없어서 그냥 도발 궁에 녹아버리니까 이게 이동기 없어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윌클 막혔네 쌍검 6킬 이동기 없어서 그렇지 이게 뭔데 나뭇가지 들고다니는거야 본무기가 있을텐데 아니면 그냥 이속이야 얼마까지 왔네 가방 도ğer 도움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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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 박스 빛 도움돋 이건 갑시다 할다른대로 쟤네 둘 다 잡기 힘들어서 옆모트 하나에 병원 하나? 어디서 또 프로미넨스를 만들었대 너는 빠집시다 괜히 지금 싸워줄 이유 없으니까 이게 확실히 탱도 탱인데 딜도 충분히 나와가지고 참 깔끔하단 말이지 프로미넨쿤달라 쓰는거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되어졌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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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달라도 그냥 버립시다 스포 나이스 흠 흠 흠 흠 콩달라 쓰려면은 락자 있어야 돼요 락자 없으면 치가하면 안돼서 흠 흠 흠 흠 흠 흠 텅 아 철 억 워 Kerr 아.. 아.. 음.. 프로이넌스 에르베드 못먹기 일단,먹읍시다 플로미너스보다는 스카디가 훨씬 좋아요 레녹스 이거 만들 혈액팩 있으면 혈화거나 다른거 만드는게 더 좋고 아 궁이 안돌았지 아 이거 실수했다 잘못밀었네 아 이거 잘못밀었다 무스도 궁돈줄알고 잘못썼네 까비